한 업체가 5천 원짜리 화장품을 내놨습니다. 브랜드 화장품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매출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치킨에 이어서 화장품도 적정 가격 논란이 불거질 조짐입니다. 김충현 기자입니다. 한 균일가 생활용품점입니다. 기초 화장품이 개당 5천 원입니다. 아이라이너는 3천 원, 마스크팩은 500원입니다. 흔히 로드숍으로 불리는 중저가 브랜드보다 서너 배 이상 저렴합니다. 포장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비용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용품점의 상반기 기초 화장품 매출은 전년보다 50% 뛰었고 색조 화장품도 30% 증가했습니다. 많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쓰려고 하거든요. 일단 써보고 괜찮으면 저렴해도 쓰고요. 광고나 포장 관련 지출이 원료값보다 훨씬 크다 보니 화장품 값이 많게는 원가의 10배 이상으로 뛰기도 합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5천 원 화장품이 화장품 값 거품을 걷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